네 이번에 수게기트는 에릭 랩턴, 펜더, 블랙히의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잘 아시다시피 클랩턴 용의 시그네처 모델이 되죠. 이 에릭 랩턴 블랙히는 89년, 88년부터 나왔네요. 89년을 거의 원형산으로 치우는데, 이 친구는 SN, 넘버를 주의해보니까 6, 시그네처, N넘버, 6, 96년산이 되겠습니다. 오,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된 기타인데, 뭐 상태가, 뭐 베리 퍼펙트까지는 아니지만, 메이플렉은 자연적으로까지 해야 되죠. 리플렛을 한 번 했고요. 스펙으로 보자면 엘터바디, 레센서, 아 이게 1세대, 네, 누유스 픽업이죠. 라이브 스위치, 홈블럼, 온톤, TBX, 에, 부스터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, 뒷면에 보시면 배터리가 들어가서, 아주 강력한, 아주 헌벅형 사운드까지 낼 수 있는,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게 원래 액티브 톤이라, 뭐 클린턴도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, 쳐보시면 아주 잽잽이 땡땡거리는 소리가,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의, 아, 명료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,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미기시 플랫, 메이플렉이 되어있고요. 예, 암윙 사용 가능하고, 예, 메이플렉, 예, 에센, 씨름넘버까지, 플랫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, 오리지널 그대로 상태로, 하드캐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 뭐 이 90년대 앤넘바는 뭐, 지금 요즘에 뭐, MBS 뭐, 쳐봐도, 뭐, 소리가 뭐, 나무, 목재 차이치고는, 뭐,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90년대는 아주 사운드가 굉장히 좋죠. 현대쯤, 아, 컬렉팅 해볼 만한 그런, 예, 굿 아이템이 되겠습니다.